오늘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빼놓고 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끝은 뭐니 돈이다 돈이다라고 이렇게 가장 필요하다고 첫 번째로 꽂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건강 이런 순서들이 있겠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복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불순정한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시작되었고 그게 바로 원죄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참된 해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가장 우원하시는 뜻과 소원 속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시고 소원이시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사상과 그 체질과 그 깊이 잡혀있는 그 유대 정교에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통하여서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선민사상은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선입견 이 고정관념 이걸 향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뽑혔고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갔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보이는 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그와는 우리의 은혜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스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 복음은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안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망이요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와의 그 죽음이 또 이렇게 사망이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지옥형벌 히브리소 9장 27절에 있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불목불에 빠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늘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조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길과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아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고 선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이 부패하였는데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도 무능하고 육신적으로도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존재 출생부터도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신 그 복음을 선포하여서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하고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들이 보는 죄는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어떻게 보면 또 내 중심의 생각 속에서 또 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향하여서 기준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 하나님 관계에서 떠났다 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하는다고 정확하게 송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또 우리 안에서도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먹어도 되어지지 않는구나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요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생명 없는 정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세계까지라는 그 이렇게 자주 보시죠 이상하게 우리는 세계보고 말 체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리기 막 이렇게 세계는 지금까지 막 이런 거 걸어서 세계 여행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불교 현장 속에서 막 타락한 현장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저 마귀 새끼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 저러니까 저렇게 불쌍한 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우리는 아버지 저 현장에 정말 예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든해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현장을 불쌍히 여겨 주 없어서 하나님 빨리 캠프 현장이 열리게 하여 주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보고 계시죠 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이 있어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무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그 TV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흙 안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신, 부모, 친척, 자녀, 남편, 아내 그냥 두면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지역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사단을 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더 빠르게 비대면 시대지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보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언약점 비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성치의 언약 비전의 성치 속에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의 원제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성량하셔서 죄에서 율법에서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바로 당신이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량이란 뜻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만 짐승처럼 또 물건 취급처럼 당했던 노예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완벽한 법적인 해박을 선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단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값없이 값없이라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절대 가치를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 생명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늘 생각만 하면 죄를 지었고 안전하에 일어나서나 하나님의 선한 것보다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다 찍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어제 우리 원니스 대교구 모임 하셨잖아요 모임 할 때 전체 사진 다 찍으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사진은 기념비적이고 10년, 20년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길이 남잖아요 특히 영상도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또 예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사진 찍습니다 딱 찍을 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도 남길 이 사진을 기념비적으로 막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척도 하고 이렇게 젊어진 척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잠도 안 주무시고 찍고 계시잖아요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우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도 찍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참소하기 위하여서 찍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네가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부르라 예수 크리스도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이랬어 내가 구원 내가 구원 얻는데 열심히 했어 라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우리 것은 할 수 없어 오직 예수 크리스도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과 사역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모습이 내가 일어섰다 할 때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새 힘을 그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죽으면 천국 살아가면 주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만의 위드 온라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상되지 않았던 일들 별일 아닐 거야 하다가 참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하여서 정상성 편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5분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잡혀있고 하나님 손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과 감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불신 영혼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아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 있는 진작들 위해서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구원하여 주시옵사서라고만 기도하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시간별가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옵사서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아니 니가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니가 가라 이렇게 바울도 기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바울이 보금을 전하고 1차 2차 3차까지 자기가 보금을 선포했던 그 현장에 다시 또 이렇게 성교 여행을 하면서 보금을 선포하고 더 보금에 굳건하게 서도록 했을까요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입술을 통하여서 너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니 허락된 그 현장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보금을 선포하고 증거해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니 내일 헌신 아니 오늘 헌신 내일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 잠시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이게 바로 세계보금화의 현장 속에 있는 거고 2, 3, 7 현장 속에 있는 거고 오천정족을 향하여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가문을 주지 않았냐 너에게 정말 불신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냐 직장 안에 또 학교 현장에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고륵한 감사의 감동이 일어나고 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임하신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보금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사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창세전에 이미 보금을 나의 보금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라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수많은 또 우리 전세계에 되어져 있는 보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시간표 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현장 속에 보금이 필요한 이 현장 속에 생명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 증거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누구나에게 보금을 필요한 이 생명의 보금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6 8 11 13 12 14